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해외 신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자 이걸로 말씀 가지고 변화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제발 좀 변해라. 변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 변화하라. 변화하라.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죠. 요즘 뭐 심지어 뭐 주위에 보면 뉴스도 아예 안 본다. 답답해서 그런 분들 많아요. 답답하죠. 당이 당락에 매몰되어 가지고 국민의 소리는 소귀의 경일기로 생각하고 지극히 보육. 창세계 3장의 자기중심적. 자기출세. 자기유의. 개인중심적. 이 사람들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정치권의 안타까움. 변화해야 될 시간에요. 변화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하는 것입니다. 태보. 태보한다고요.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위원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3선 의원했다고. 3선 의원하고 정책위 위원장이 딱 됐는데 야 나 지금 뉴스도 깜짝 놀랐네. 벌써 정책위 위원장 되나. 정책위 위원장은요. 당 서열 3위요. 엄청난 파워입니다. 굉장히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정책을 아무나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정책권 머리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인사하길래 이 솔로몬 같은 지혜. 따위 같은 용맹. 요셉 같은 형통. 위드 프린시프를 허락하여 주옵사사. 이렇게 내가 척복 기대를 해드렸는데 기대합니다. 앞으로 내가 부탁한 거 하나 있어요. 진성의 의원에게 차별검지법 통과 좀 쓰이지 마라. 이거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지금. 그럼 나 설교도 못한다. 예수만 군 있다. 이러면 이게 차별검지법에 걸려요.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해 주세요. 남자 둘이 왔고 결혼 주례해 달. 저 못합니다. 못하면 차별검지법에 걸려요. 벌금 내든지 가든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윤 대통령. 참 안타깝죠.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 오늘 정치 이야기 좀 할까.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상병의 사건, 김여사 사건 확 공개해가지고 결속 가든지 말든지 국민 앞에 딱 내놨으면 국민들이 지지가 지금 30% 이하예요. 이런 역사상 공화국, 육공화국 역사상 최저가 최저. 뭘 그렇게 겁이 나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착 숨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확 깨가지고 그냥 알리고. 안 되면 내가 결속하면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정도 되면. 그런데 용기가 있어야지. 역대로 안 갔다 온 사람 없지만 거의 다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따뜻한 대화한다는 게. 아니 그 뭡니까. 한참 선거할 때 한동훈 유상대세위원장이 그 저 김근희 여사 그거 해야 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살펴놔라. 그 둘레에 있는 거. 비서실부터 그 둘레에 있는 거. 내가 저 다 잡아 죽여라. 내가 그랬어요. 국민의 정서를 그렇게 모르냐. 아부한다고 생명 오래가냐. 다 잘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반 쪼가리에다가 시기 질투. 그냥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민족성에다가 기름 한 방울 납니까. 이게 무슨 지하자원에서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시비 안에 들어가면 사실상 제일 자세한 나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론으로 현실을 설명할까요.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다. 강서구를 여러분 김포공항에 내려보세요. 이 강서구 보이는데 십자가가 불받아요. 전부 다 나라를 위해서 그냥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봐줄 수밖에 없어. 이 나라가. 제가 전세계를 다니잖아요. 일본, 미국, 영국, 유럽, 기독교, 종교, 계획한 영국, 아무것도 없지. 교회 볼 수가 없어. 교회 볼 수가 없어. 교회는 이미 매니우먼트 셔츠, 기념비, 관광코스, 다 죽었어. 다 문 닫았어요. 살아서 기도하는 교회는 지구촌에서 이 한국밖에 없다. 한국 중에서도 우리 계획교단이 오직 예수와 거기서 외치는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영혼교회. 우리가 잘난서가 아니에요. 뭐 볼 거 있어 솔직히 강서구에.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2, 3, 7, 4, 5천 종 세계보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영혼교회. 야 이건 뭐 이거 계속 원색적 보험 증거하니. 내가 설 수밖에 없지. 저건 저번에다 승기를 더러워도 할 수 없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험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변화의 축복이에요. 변화의 축복. 보험은요.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체험하도록 공개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보험은 단순히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한 기적이 뭐예요. 그것도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공생회 딱 시작하시면서 서른살에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거죠. 변화의 기적이 있어요.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잔치집에 결혼식을 하는데 잔치집에서 옛날에는 같이 음식 먹고 했잖아요. 요즘 예시장에 살지만 그때는 집에 초대와 앉았는데 포도 한참 잔치가 막 흥이 겨우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 부탁해라. 예수님이 포도주 주인도 아닌데 포도주를 먼저 해결하라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줘요. 연회장 갖다 주었더니 최고의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지요. 변화. 변화. 질적 변하지요. 물이 포도주로. 질적 변화. 복음은요. 우리를 뭐요. 질적 변화시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심지어 형제들도 못 느낄지도 않고 완전히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은 혼도우스 5장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가신 것보다 새것이 되었다. 완전 새것으로 바꿔주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가 바로 복음 가진 성도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라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리고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까지 보여 자랄지라. 그는 머린이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도 베드로우스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신앙이 자라가라. 성장해라. 신앙이 자꾸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지난주보다 이번주가 계속 자라가라. 자라가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변화의 연속이 되네. 계속 변화. 매주 변화. 계속 변화의 연속. 갓난아이가 말이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라. 말씀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꾸 드리며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시간은 언약 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라. 자, 말씀으로. 이게 뭐요? 영적 정상상태예요. 별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 자라하는 것이 영적 정상상태라. 그래서 변화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화는 필수다. 같이 우리 아리 고백해봅시다. 변화는 필수다. 필수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필수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가 좀 변화되었나? 기도 내용이. 내 정말 이 믿음이 좀 변화가 됐나? 내 신앙시하는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내 학교에 헌신하는 자세가 좀 변화가 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과 함께 예수님 생의 5대 사건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변화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커튼의 일부를 조금 살짝 열어준 거예요. 살짝 열어준 거예요. 영광 계시로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건도 살짝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도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참 제자의 길을 그토록 동기부를 주신 것이라. 본문 말씀을 통해 연구했던 성도들은 이 땅의 서론적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면서 변화의 정인의 삶을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장막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포메이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알았다, 들었다, 이해했다. 감동받았다, 그런 은혜 받았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귀신이 눈썹 똑같아 안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트랜스포밍이션 변화의 수준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부분에 뭐가 되느냐 큰 기쁨의 현장이 돼요. 슬픔과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 가는 곳마다 잔치집이요. 그런 분위기야. 내가 가기만 하면 초상집이 잔치적으로 바뀌어버려. 모든 슬픔이 잔향으로 바뀌어버려. 이 기쁨에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계 전성도들에게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되신 예수입니다. 2절을 봅니다. 6세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오늘 본문의 시간표는 베드로가 주는 그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지 6일 후에요. 그 고백한 지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구부, 요한. 예수님이 열두 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구부,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 야구부, 요한. 이 셋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봤겠지요.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산에 올라갔는지 이유가 안 나있지만 누가 보면 9장 28절에 보면 말씀 내용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기도하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그 모습이 확 변형이 되어있어요. 변형이 되어있어요. 변형되다 이 말은 원어로는요. 메테모르포데, 메테모르포데, 단순히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본질적 형상을 확 바뀌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본질적,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 본질적으로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질, 여기에 대해서 신비로운 개시. 이걸 변형이랍니다. 신비로운 개시로 확 변형되어 버렸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그랬어요. 마테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고 해같이 빛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옷을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봤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계실 때, 계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순간 본 거예요. 빌리포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여였어요. 하나님의 본체여,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셨던 예수님이 왜 비참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냐 그러면 그 이유는 장식의 3장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져, 관계가 끊어져, 사단의 소속이 되어서,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인류인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인인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분이에요. 죄의 꼬라지를 보고 있지 못해요. 절대 합리화하지 않아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 당신 스스로가 희생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방법이 십자가 대속이었어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여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개미 구원하려면 개미 되어야 돼요. 사사를 구원하면 사자가 대화가 되지.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 하나님이 못 돼요. 구원자가 못 돼요. 글쓰가 못 돼요. 그래서 나머지 종교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 대속의 재물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는 피예요. 보혈이에요. 피예요. 생명을 바쳐야 생명의 구원 바래요.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벽하게 해결되셨다. 그래서 이 미션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진을 여기서 변화산에서 배행되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다.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마게 될 부활 성천 재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잠시 영화의 예고편처럼 잠깐 보여주셨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변화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듣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했던 음성과 동기라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야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는요.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었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요. 왜냐? 앞으로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가슴 앞길이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당신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 사역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취했을 때에 이 장면을 생각하라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라고 그걸 믿으라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니까 4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잡힙니다. 헤로왕 때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이미 요한은 목이 잘려서 사형,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야 되는데 베드로가 다음 날 순교, 다음 날 사형이요. 그런데 감옥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잠을 깊이 잤냐?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차가 깨울 정도로 왜 그렇게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깊은 잠을 그렇게 잘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보장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오늘의 어떤 역경도 다 넘어설 수 있다. 보장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게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사건을 접하게 되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픔도 당합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장된 미래.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 C.S. 루이스 이 교수님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이 세상은 덤으로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영광스러운 이 천국에 그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서론에 매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론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맹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고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이거 아직도요. 인간관계에 막 불편하고 인간관계만 미우하고 시기하고 한참 멀은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한 분이 있으면 오늘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씹고 씹고 또 씹고 밤새도록 씹고 말건데 위기야 오요 위기야 당뇨병 온다 당뇨병 아시겠어요?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왕우사하시고 화해하시고 성경대로만 생각하면 엄청 건강하게 평생 39자로 산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주셨던 이 분명하고 참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고 오는 것도 소론의 인생이 아니라 폴론의 인생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증인입니다. 사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마라거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외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구약의 유명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으면 하필은 왜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나느냐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전부 다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아 나 죄인이구나.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 줄도 모르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저 일본에요 일본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 표정이 밝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표정이 제일 무서워요. 지구촌에서 늘 인상 쓰고 다녀요. 거의 다 그래요. 심각해요. 지금은 철학자라고 그렇게 날씨 심각해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래요. 표정이 밝은 거잖아요. 특히 여자들 보면 눈이 맑아요. 눈이 아주 흰자 까문 자가 동자가 딱 뚜렷해요.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우상 준비합니다. 동네마다 절간이 있어요. 신사가 다 있다고. 800만 귀신 성깁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죄인 줄을 몰라. 우리나라는요 십자가 불받아라. 교회 안 달리면 제가 죄인 줄 좀 알아. 이 율법이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도저히 내 노력으로 내 인간 가지고 내 스스로 해서 절대 구원 못 받겠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거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전줄도 모르지.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거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모세가 율법 가지고 사명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된다 사실 알려준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핵심은 장차 오실 예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이 엘리야가 선지자 대표잖아요. 대표 이 선지자들이 한 것이 뭐냐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야는 히브리마니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오 그러니까 같은 말이오 그리스도 인생 모덤도 해야 할 자가 온다 그거 한거에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예수가 메시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베드로가 또 돌출 발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아가 될 앞이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아주 핵심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구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전후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죠. 예수님 기도하러 가자 산에 따라갔는데 기도 예수님 기도 아시는데 이 제자들 잤어요. 졸았다 그랬어요. 다 졸았어요. 다 졸아버려요. 졸다가 눈 떠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꽉 놀란 거예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졸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니까 적응적으로 졸다가 깨갔다 여기가 조사우니 베드로 성격이 좀 그래요. 여기가 조사우니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샷을 짓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참 베드로 재밌나면 저래 되면 곤란해요. 여기가 조사우니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표현 자체가 신앙 생활을 막는 결정적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 신앙 안 잘 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여기가 조사우니 이만하면 됐다. 그냥 우리끼리 잘 우리끼리 잘 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이 2, 3, 7 다민족 시대에 우리민족끼리. 웃기고 있네. 길거리에 지금 다민족이 깔려있는데 다민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도 못 짓는데 지금. 우리끼리 어디에요 우리끼리가. 2, 3, 7 종족 전세계가 지금 하나되어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끼리 가만히 있는 것은요 결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확산되어야 돼요. 확산. 확산되어야 돼요. 복음은 계속 움직여야 돼요. 복음은 전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변화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변화 변화. 교회가 자꾸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보고 좀 뭔가 좀 잘못됐거든. 안 맞으면 시대 안 맞으면 빨리 빨리 고치고 빨리 변화되고. 지금 일정지금 100명이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서 효자하시도록 지금 당장 변화됐잖아요. 스카이 아톨로도 빨리 지역 사람들 이방인들 와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거기서 같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 빨리 디디고 와서 교회 안에 저희들도 모래 들어와서 좀 젖어 가도록. 빨리빨리 갱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변화의 증인들 되시 바랍니다. 변화되어 변화. 새롭게 날로 새롭도다. 변화되어 변화.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이 슬라트 2025 운동 변화의 증인으로서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면 변화되게 돼.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3.21조 운동. 3.21조가 돼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장막터를 넓히는 4천명대 운동. 2.37의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운동. 권력의 장막터를 넓히는 권력전도 운동. 권력전도. 오후를 맞이해서 가생의 달을 맞이해서 권력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권력전도 템이 있으니까 저거 활용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아까 뉴스 나오자고 주보도 보세요. 청년들이 몇 명이 간증했을 때 권력전도 전라도로 강원도로 그냥 막 지방에 차다 가가지고 팀을 이루고 가가지고 3.21조 회가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부모도 영접시키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청년들이 말해요. 청년들이 하는데 나이 많은 여러분들은 왜 끄떡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살겠다고. 부모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 오픈 안 하겠어. 쪽팔려. 우리 집 너무 창피해서 못해. 다 지옥 가든 말든지 난 모르겠어.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그런 이기적인 가진 사람. 그 사람 사실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믿다 보면 앞뒤가 안 보여. 지옥 천국 믿는다면 앞뒤 안 보여. 무슨 자존심이 어디야. 자존심이. 살려놓고 봐야지.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들 친척들 내 권력들 살려놓고 봐야지 지금. 아이고 내가 한번 직장도 힘들다고. 돈도 못 벌는데. 내가 시럽다는데 지금. 내가 쪽팔리게. 가서 더 창피당 오는 거 아니냐. 괜찮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당당해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야지. 살려야지 지금. 콜력전도.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운동이에요. 지금. 이런 기회에. 이런 분위기 때. 내 가문을 살려내야지. 아멘. 적시로 쓰죠. 적시로. 오늘 당장 시작하시라고. 아멘.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오늘 콜력전도팀 보내겠다. 아멘. 접수 딱 해버리고. 어디어디어디. 보니까 막 지방이. 주로 다 지방이야. 어른들 다 지방 계시지. 영적 식업성을 가지고 권력폭음화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처음하는 영계에 모든 성도를 다 되기를 주염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돌스토이. 당시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었어요.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렸던 이유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예요. 나요. 나. 핑계대지 마세요. 나부터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 핵심 방법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바로 3집중, 3세팅, 3응답의 영적 비밀 누려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오늘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이런 3집중, 3세팅, 3응답 이것들 계속 용어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매주 주부에 실어줄 거니까 그거 잡고 기도하면 돼요. 3집중은 아침, 낮, 저녁 기도, 리듬 타는 겁니다. 기도. 기도, 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낮에 일하면서 잠깐 기도.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이렇게 기도. 이름을 달아 말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따라가는 기도. 성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심으로 보자의 축복을 얻도 늘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사사. 나는 하나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은 응답의 축복을 나라고 주옵사사. 2, 3집중의 빛이 비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사사. 그리고 3세팅 현장에 변하는 영적 비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모여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빛이 확 밝혀 드러나게 되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된다. 그 자리에도 어버이 주올라 어르신들이 2,200명이 와서 함께 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강성국에서 주최해가지고. 성경들을 받고 갔으니 그 사회보내서 보는 분이 막 영원교회에 나와서 신앙창하라고 진성기도 와서 영원교회에 나 영원교회에 좋다고 진성가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많이 PR을 해줬다고 그래요. 내가 화면을 보니까 전부 다 7,80,90 그렇더라고. 곧 갈 분들이다. 한 번이라도 듣고 가라는 얘기지. 3응답은 예수가 걸리시도 인생 모든 문제 혈자 되신다는 복음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고 갈등을 갱신으로 바꾸는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설류리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실제로 랩노드들이 요시비, 삼지중, 삼채팅, 삼응답의 영적비미를 가지고 세 개 살겠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시대적으로 주신 은약비미를 누리면서 24억 누리고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전부 교회가 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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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변화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 들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복음 내가 붙잡고 변화가 필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변화 되게하야 주옵사사. 변형되신 예수님을 뿐받아 모두가 변화의 정인들이 다 되게하야 주옵사사. 이 나라의 규정자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야 주시옵사사.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랩노드들까지 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변화되어가는 성장하는 자랑하는 자들 다 되게하야 주옵사사.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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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